1, 2, 3 하나, 둘, 셋 컴맨, 게릿! 컷세븐! 안녕하세요, 닷세븐입니다!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0초 인터뷰 규칙이 있어요 네 1번, 대답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해주세요 2번, 질문에 꼭 대답해야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, 60초 안에 10개 모두 성공하면 더쇼, 엔딩, 크레딧을 우리 팀 말하는 거야! 우리 팀 말하는 거야! 독점해내! 독점해내! 이렇게 그냥 왼쪽 가슴에 손 대고 하나 선서! 선서! 우리 갓세븐은 60초 인터뷰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JYP, 2PM 형들과 마샤즈츠 퍼포먼스를 선보이겠습니다 KT님이랑도 같이 그러면 우리 그냥 거짓으로 하실 수 있을까? 자, 그러면 질문자 이쪽으로 갈까요? 네! 네! Let's go! 안녕하세요, 카색은 친구들 여러분! 오늘 갓5만! 갓5! 자, 고! 고! 우리 이거 한 번 하고 가야죠! 한 번 하고 가야죠!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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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자! 자신 있습니다! 자신 있습니다! 자, 달려보겠습니다 시작! 네! 가슴방스 쓰는 멤버는 서로 껴아놔주세요! 거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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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마크 본인 포함 멤버들의 외모 순위를 뽑아주세요! 1번! 아, 마크! 아, 마크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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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어! 외모 순위! 1, 2, 3, 4, 4, 5, 6, 6, 7, 8, 9, 9, 10, 9, 10, 10, 10, 11, 11, 11, 12, 11, 12, 12, 12, 12, 12, 12, 12, 12, 13, 12, 13, 14, 12, 13, 13, 14, 14, 15, 15, 15, 20! 오케이! 담고 튼 멤버와 안 튼 멤버는? 다쳤어요, 다쳤어요. 다쳤어요, 다쳤어요. 가사, 엄마나 할 때 제일 귀여운 멤버는? bam bam! 5번 마크! 갓7의 매력! 마샤아트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. 오케이! 제발 무대에서 안무 엔지왕은? 저요 7번 잠버릇이 제일 심한 멤버 멤버들 중 제일 섹시한 사람? 섹시춤 한 번 보여주세요 근자감 폭발하는 멤버는? 자신감 자신감 많은 멤버는? 여자에게 가장 인기 많은 멤버 손 끝 왜 이렇게 늦어 우리? 형이 그 질문 늦어 나 느리게 안 했어 우리 이거 아니야? 대답하고 이거 아 예 이거 하면 안 돼 바로 나를 다다다다다다 질문들 중에서 해명을 내가 하고 싶다 영재의 잠버릇? 영재의 잠버릇 솔직하게 저 잠버릇 심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알아? 자고 있었어 내가 솔직히 몇 번이나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재홍이 형도 심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인정할게요 저는 심한데요 너 그냥 풀하게 인정해 그러면 너만 비참해줘 솔직히 말해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때 뭐 하는지 모를 수 있어 영재와 같은 잠버릇을 훨씬 이제 잠에서 노래를 좀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한국 노래 뭐 이런 가요 아니면 팝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느 알지 못하는 매개어 노래를 많이 불러요 한 번 녹음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오 괜찮다 누가 애교가 제일 많아요? 애교가 제일 많은 거는 지금 없어요? 진영이 형인데 귀여우는 거는 형 배밤인 것 같아요 한 번 다 같이 해야 돼 아 그래 어머나의 색깔 저는 이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크하다고들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섹시한 섹시 섹시 그러니까 강한 섹시면 저는 이제 좀 시크한 섹시 여기 순수한 섹시 순수하대 순수하지만 섹시하지 않았어 섹시초 섹시해 섹시해 저 섹시할 안 하겠는데 아니 저 다른 손이 있잖아 아 그래? 엄마는 애기는 귀엽고 베이비 페이스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베이비 페이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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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는? 저 파워포리 영재형 영재형 영재형인데 굉장히 뭐랄까 착한 오빠같이 착한 오빠같이 착한 오빠같이 좋은 교회 오빠같은 느낌 마크가 아까 외모순위 뽑았는데 불만 없어요 멤버들? 저 불만있습니다 갑자기 저의 6위에요? 저의 5위에요 우리 갓세븐 그냥 잘생긴 귀여운 거 섹시한 거 뭐 이런 거 섹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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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갓세븐에게 JYP랑 가족,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왜냐면 저희 잘 챙겨주시거든요 아직 불만 같은 건 없나봐요 아직은 없어요 60초 인터뷰 다음에 또 오면 꼭 성공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쉽네요 열심히 하자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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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